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특집 원정 2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저희들 보이지도 않는구나 두개의 건물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는 3층 특히 3층 그 부족으로 봉인된 유리관 거기가 3층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3층으로 가고 싶지만 어차피 3층으로 가려면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계십니까?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계십니다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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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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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.. 여기다.. 뭔 소리 나.. 잠시만요.. 잠시만요 또치즈니스 깜짝이야 이거 잡기 없습니다 악기 하나에요 이 건물 전체를 다 휘감고 있어요 계십니까? 아.. 이상해.. 이상해.. 흐흑흑 와.. 소름 귀찮아.. 아.. 닭살 돋아.. 아멘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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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x 2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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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sume.. 거기 계세요? 거기 계십니까? 아.. 잠깐만.. 죄송합니다.. 잠깐만.. 아멘 하아.. 음 잠시ieri 클레더 킨 그래..여기.. 그래..여기..여기.. 여기여기여기여기 온나온나.. 이거 어떻게 안아.. 이거 어떻게 안아.. 이란.. 히힝힝힝 히힝힝힝힝 어떻게 한 거야?? 한글자막 by 한효정 미치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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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기까지 따라와 어떻게 된거야 지금 잠깐만 여러분들 끄다 좋아요 알람쇼짱 부탁드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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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